유상통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3월 2일 유파발 시작합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제 주말이 시작되네요 주부분들은 특히 주부수험생 분들은 주말이 싫으실 거예요 공부도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은 많고 또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참 많이 받으실 텐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현실은 또 받아들여야죠 또 주중에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니까 너무 그런 걸로 힘들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계리직은 타직렬과 다르게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많죠 특히 주부수험생 분들이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 졸린놈 비벼가면서 짜투리 시간 쪼개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더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니까 좋은 결실을 거둘 거라고 우리 믿고 여러분들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자 요수가 여러분들 응원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 나는 공부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 행복하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시겠죠 지금 많은 경쟁자분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 공부하시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더 또 힘내셔서 열심히 또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주말 끝나고 나면 3월 5일 미리 사전 공부 올라온 대로 정식 공부가 발표가 되겠죠 별반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몇 명을 선발하느냐 이런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막 우왕좌왕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하루하루가 중요하고 1시간 1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절대 우왕좌왕해서는 안 되겠고 이제 공고가 나면서 이제 우금 정식 자료가 발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스탠바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료가 발표가 되면 바로 이제 고민석 선생님께서 이제 다 내용 검토를 하셔서 수정되는 내용들 다 정리를 해주실 거고 저희도 이제 빠르게 편집해서 인쇄소로 넘기면 바로 인쇄할 수 있도록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일단 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 편집 과정을 다 해야 되고 또 인쇄소에서 인쇄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몇 주 정도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 그렇지만 2016년도 때도 그랬고 저희가 가장 빠르게 교재를 출간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빠르게 교재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공지와 함께 상황들 제가 안내 유파발 통해서 안내를 또 해드릴 거니까 조금 기다려주시고 기존 교재나 강자들로 우선 미리 공부들 다 해놓으시면 거기에 맞게끔 또 강사님께서 또 이끌어 주실 겁니다 자 따라서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저희가 작업을 진행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지금 프리패스 공부하고 계신 분들 한국사 심화학습 교재 아마 받아보셨을 거예요 엊그저께 저희가 전부 일괄 발송을 했는데 혹시라도 아직 도착 안 하셨으면 곧 도착될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더 받아보실 교재가 우금 이제 2018년도 정식 교재에 출간되면 받아보시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집 커밀 기출문제집 지금 2016년도 17년도 뒤쪽에 비어있는 부분들 문제 이제 해설하고 추가하고 있으니까 그 작업 끝나면 유상통 커밀 기출문제집 여러분들이 또 받아보시게 될 겁니다 자 순서대로 출간되는 대로 바로바로 보내드릴 거니까 기다리시면 다 받아보일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요 매체는 이제 강자가 업데이트가 좀 늦어서 여러분들 유수가 어디가 안 좋은가 또 막 걱정하실까봐 유파바를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이게 좀 몸도 사실 뭐 좀 풀렸죠 나사가 이제 막판 되니까 좀 나사가 풀리기도 했고 이게 좀 시스템이 좀 말썽을 일으켜서 그래서 막 원활하게 강의 진행이 좀 안 됐어요 자 오늘 조금 전에 이제 강의 또 촬영한 한 강좌 촬영 또 마쳤으니까 또 빠르게 또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이제 강좌 업데이트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내일부터는 내일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내일 3월 3일 토요일부터는 이제 병행을 할 거예요 이제 정규 이론 강좌 마무리 하는 거하고 심화학습 강좌를 이제 시작할 겁니다 같이 올라갈 거예요 정규 이론 강좌가 뭐 한지 오늘 촬영되고 빼면 한 8개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시어너 특강은 캡처 강의로 계속 올려질 거고 정규 이론 강좌 남은 것들은 이제 1개 또는 짧은 거는 하루에 2개 이렇게 해서 올라갈 거니까 그거 보시면서 심화학습 강좌 올라가면 심화학습 강좌를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단기 심화 강좌로 바꿨어요 단기 심화 강좌가 올라가면 단기 심화 강좌 보시면서 마무리 최종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뒤쪽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지금 정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멀티미디어 신기술 이거 정리하면 이제 정규 과정은 다 끝나는 거고 시어너 특강 엑셀 특강 빠른 속도로 마무리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 공부하시면서 자 이제 공부를 어떻게 진행하셔야 되냐면 2회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2회독은 이제 단기 심화 강좌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단기 심화 강좌는 나중에 강의실 들어가 보시면 왼쪽 감옥 탭에 두 개로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단기 완성 심화학습으로 나뉘어져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이제 단기 완성 강좌가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이 컴퓨터 1반이 시어너 엑셀 빼면 총 43개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43개인가요? 44개인가요? 44개인가요? 43개인가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따라서 이 한 섹션당 하나의 강좌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따라서 총 43강 43강입니까? 44강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섹션 마지막 섹션이 43강이네요 자 멀티미디어 신기술 섹션이 43이죠 자 따라서 총 43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 섹션당 하나의 강좌로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 교재를 쭉쭉 정리해드리는 강좌로 단기 완성 강좌를 진행해드릴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쭉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따로 별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단기 심화 강좌를 딱 수강하시면 자동으로 이해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쭉 되살려주면서 제가 빠른 속도로 막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돌려봤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자 그러한 것들을 다시 기억을 제가 되살려드리면서 정리할 부분들 또 정리하면서 단기 완성을 빠른 속도로 정리할 거고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 단기 완성 43강은 8월 안으로 무조건 끝낼 겁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거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자료 준비할 게 없거든요 이제는 자료 준비 파워포인트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파워포인트 이게 밤 늦게까지 하는 거 이거 이제 너무 막 지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제 지금 같이 병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 두 개 정도씩 만들면서 이쪽 강좌를 빠르게 진행할 거니까 이쪽 마무리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이해독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단기 완성 강좌 저와 함께 하시면 자동으로 이해독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분 부분 중요한 부분들 좀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계속 주제별로 특강 형식으로 심화 학습 강좌를 올려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단기 심화 강좌로 상쾌한 단기 심화 강좌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자 따라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병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3월달 끝날 때쯤이면 자동으로 이제 2회독이 모두 끝나신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한 번 정도 빠르게 반복해 보시고 다시 이제 통쾌한 기출 해설 강좌로 넘어가시던지 아니면 조금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바로 통쾌한 기출 해설 강좌로 넘어가시면 또다시 통쾌한 기출 해설 강좌에서 또 복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같은 내용을 계속 복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정규 이론 교재는 이제 한 바퀴 돌려봤으니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어떤 교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이거 정말 바이블이에요 제가 큰맘 먹고 커밀에서 출제되는 최근에 모든 최근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필요한 내용들은 아주 상세하게 수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의 바이블입니다 이 정규 이론 교재는 절대 이것저것 보면 안 돼요 하나만 딱 정해서 그 하나를 가지고 계속 반복을 수행해야 되는데 자 이전 교재가 좀 부실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제가 큰맘 먹고 모든 내용들을 많이 담았어요 따라서 이제 이 교재가 바이블이 돼서 여러분들 무슨 뭐 기출 해설 강좌 보시면 이제 거의 96, 97% 이상의 모든 내용이 여기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 풀다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 교재를 다시 오셔서 또 이 교재를 중심으로 계속 정리를 해나가셔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부는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게 진짜 공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인 거예요 아시겠죠 강의에만 의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만의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공부를 시작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교재를 중심으로 무한 반복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어요 이 지금 1000페이지가 넘는 이 방대한 이 교재의 내용을 정말 여러분 것으로 만들었는데 고득점을 못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문제를 빠르게 풀어내는 건 또 다른 거기 때문에 빠르게 문제를 요점을 빠르게 캐치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이러한 연습을 또 따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것을 이제 매직 적중 모의고사에서 제가 계속 문제들 제공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좋은 문제 풀어보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자 매직 적중 모의고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계속 이제 이걸로 무한 반복을 하시면서 이 안에 내용들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정규 이론 과정에서 이만큼을 공부했으면 이제는 줄여나가야 되죠 이제는 줄여나가야 돼요 자 모든 걸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제 시험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부분들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단기 심화 강좌에서 제가 중점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자 이제 점점 범위를 좁혀나가면서 시험의 축제들 항목이 높은 부분들만 집중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20점 되면 이제 여러분들 가장 주의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가장 좀 멀리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또는 이끌어드리는 대로 잘 따라와 주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대 카페는 금물이다 OT 강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어요 카페는 한 번 여러분 가보세요 카페 지금 카페 가보시면 눈치 빠른 분들은 딱 보면 알아요 알바들이 득실 득실하죠 카페는 딱 두 가지 종류 있어요 지금 가보시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참 잘 들어주시고 계신다는 게 느껴져요 카페 가면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알바들이고요 한 부류는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몇몇 분들 거기 이제 죽돌이 죽순이들 몇몇 분이 계시죠 안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루에 카페를 뭐 다섯 번 이상 들어간다 절대 안 됩니다 끊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행히도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보면은 대부분 이제 강자 찾는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 그리고 절반은 알바생이에요 제가 장단컨대 지금 카페에 올라오고 있는 그래 3분의 1 이상은 알바들 글이에요 수험생인 척하는 알바들 글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올려요 딱 보면 저희는 알죠? 교묘하게 올려요 은근히 유상통하고 이렇게 자기들 학원명이나 강자명 섞어서 뭘 모르는 척 질문하는 척 하면서 은근히 이제 그런 걸 비교하는 글을 올려요 그래 놓고 이제 댓글 알바들이 스스로 댓글을 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일부러 비교하는 글을 올리면서 본인들의 강자명을 노출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댓글은 꼭 이제 마치 또 그쪽 수강생이 아니라 유상통 수강생인 척 하면서 유상통은 뭐 이러이러 하다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답변들을 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분위기 조장을 하고 자꾸 이제 뭐 무슨 질문한답시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도 잘 보셔야 돼요 질문도 순수하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상하게 의도적으로 모 사이트나 강자명을 노출하기 위해서 질문을 읽는 경우도 있고 쭉 보시면 패턴이 딱 보입니다 며칠 전에 그 PD 수첩 보다 보니까 이 온라인 강자 쪽 그 알바들 이거 그 수능의 그 수학 강사 삽자루 강사하고 그 모 회사하고 백매십억짜리 소송 붙었잖아요 지금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도 이 교육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없어져야 됩니다 정말 반성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사교육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업체인데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가보시면 다 알바글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뭐 마치 막 엄청 그 공부가 다 잘 된 것처럼 막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막 몇 해 독을 진행했고 아 근데 모의고사 봤는데 아 80점밖에 안 나와서 고민이야 뭐 이런 재수 없는 글들 올라옵니다 재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에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항상 시험이 있기 전까지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만큼 내 이 최상의 상태를 끌어올리느냐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저번 제가 그 유파발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이상하 선수도 그렇고 자 그 그날 당시 최고의 상태로 끌어올리는 것까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 몇 초간의 순간 그 몇 분간의 순간 동안에 모든 걸 쏟아볼 수 있도록 몸을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바로 직전까지 우리의 실력을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불안해져요 이제 그런 글들을 보게 되면은 아이고 나는 이제 이해독 이제 시작하는데 아이고 뭐 문제 벌써 푸네 막 문제들 질문 막 올라오잖아요 막 그죠 그러면서 저거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내가 저런 거 배웠던가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하 들어는 본 것 같은데 막 그러면서 뭔가 주눅대기 시작하죠 의도적이에요 이게 절대 그런 데 휩쓸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내 상태를 마지막에 최상의 상태까지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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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지금 남들 이만큼 가 있다고 막 그거 자랑하는 거 가지고 나는 어쩌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신뢰로 여러분들 이제 시험 20일 전부터 이제 실전 원격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실제 원격으로 한 시간 동안 컴일뿐만 아니라 우금 한국사 다 똑같이 시험 10회 모의고사를 보는 건데 그때 열흘 동안 모의고사가 이제 한 회당 하루에 한 회당 실시가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점수를 1등부터 뭐 몇 등까지 공개를 합니다 그때 항상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신 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을 공개한다 그러면 항상 100등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 그러면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론 뭐 개리직 수험생 전체가 우상통을 수강하는 건 아니니까 그분들이 다 붙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론적으로 보면은 거기 안에서 많이 합격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물론 많이 나와요 그 안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20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점수가 안 나와서 100등 안에 못 들어가서 막 좌절하신 분들 많이 나와요 그럼 제가 그때 분명히 이번에도 그 말씀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꼭 그 말씀 드렸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은 실제 시험 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거지 자 우리 7월 7월 며칠이었죠 우리 운명의 날이 7월 21일 7월 21일 날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절대 이걸로 마지막 기죽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누차 당부드리거든요 근데 2014년도도 그랬고 2016년도도 그랬고 그때 100등 안에 못 들어가시던 전혀 저 밑에 막 있던 이런 분들이 갑자기 마지막까지 쭉 끌어올려서 마지막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서 합격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단계에서 단계별로 하나하나 여러분 과정별로 쌓아 나가고 있는 이 과정이 중요하지 남들 이만큼 갔다라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올리는 글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괜히 주눅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아우 빨리 문제풀이 가야 되나 그래서 막 그냥 건너뛰어서 문제풀이 넘어가면 스트레스만 더 받게 되는 거죠 아직 완전히 다 이해도 안 된 상태에서 기출문제 풀고 앉았으면 그거는 거꾸로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괜히 그런 걸로 내 계획이 틀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내 계획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하나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제가 항상 이 말씀 드리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맘때쯤 되면 많을 거예요 그죠 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막 어려운 문제들 막 올립니다 그리고 이거 뭐냐고 질문하죠 그 중에는 수험생도 있고 알바들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런 걸 올립니다 그 강좌 홍보나 또는 사이트 홍보나 책 홍보를 위해서 일부러 올리는 알바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잘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런 거에겐 휩쓸려서 나는 아직 문제풀이 안 들어갔는데 벌써 저만큼 했나?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하는 거 제가 당부 말씀 드립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마지막 7월 마지막 우리 시험일까지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 거죠 불과 20일 전까지 모의고사가 신시되던 그 당시에도 점수가 안 나오던 분들도 많은 분들이 최종 합격을 한다고 하는 거 이거 꼭 말씀드리니까 그런 거에 쓸데없이 흔들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제 말씀 잘 들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노파심에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혹시라도 또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고 계실까 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제가 매번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요맘때쯤이면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린 거니까 혹시라도 그랬던 분들은 전혀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자 한 단계 한 단계 완벽하게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무한 반복밖에 없어요 계속 이 이론서를 기본으로 해서 무한 반복을 해서 기초를 탄탄히 다지세요 그런 상태에서 기출 해설 특강 넘어가면 이제 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동 복습을 하고 자 마지막 이제 적중 모의고사에서 빠르게 이제 문제를 분석하고 푸는 연습 계속 꾸준히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전원격 모의고사에서 한 시간 안으로 빨리 문제를 푸는 이런 연습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최상의 상태로 시험장을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힘내시길 바래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자 이제 심화학습 강좌 빠르게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 정규 이론 마무리 될 거니까 같이 보시면서 복습하시면서 뒷부분 마무리하시는 방법으로 쫓아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이제 발표가 나면 여러분들 괜히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하시던 대로 열심히 여러분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빠르게 우금 교재 준비하고 저도 빠르게 또 단기 심화 강좌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 수험 준비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요 매치 좀 쳐져 있었는데 좀 힘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막 기운 내서 열심히 달려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지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이제 우리 시작이에요 지치면 안 됩니다 그죠? 자 마지막까지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또 유파발에서 인사드릴게요 그때까지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